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나 이거 못해 봐? 못해 나 못해 아프지 무서워 안 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되게 귀엽게 이게 머리야 머리 안에 피카츄 그림 그려져있고 루찌 루지2를 사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하러 왔어요, 카트라이더 아니야, 루지, 루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고, 고! 루지의 흔적 잘 타봅시다 네 잘 타요, 루지 고, 고! 지구인은 승리한다 지구인은 승리한다 고, 고! 루지 타러 갑니다 고, 고! 릴림이야 와, 근데 엄청 오래 올라간다 브레이크 있고 또 핸디도 이렇게 아아 뭐, 나와?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지? 고, 고! 유후! 고, 고! 고, 고!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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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마 아 이거 사진 찍어주는구나 앞에서 나 내 입술 왜 저래? 루지 타곤 다음 일정으로 고고고 코코넛 쉐이 승자코레다 코코넛 걔 귀엽다 다음으로도 파도 원지 응? 아 귀여워 콧받침이 하얗게 나 너 왜 이렇게 귀엽냐 아 저건 짚라인이네 저긴 짚라인템 짚라인은 재밌을 것 같은데 짚라인은 짚도 안 돼 에이 이거 높지도 않네 에이 이거 높지도 않네 다행이 얼마만 높아야 되는 거에요? 손잡 체인지 좀매자 이거 띄워요 나 한심으로 아래서 보니까 더 무섭다 누가 안 뛰어내리나? 누가 안 뛰어내리나?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와 이거 밀어주는 거야? 응 밀어주는 건데 이거 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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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한 번 더 떨어졌나 보다 핏담블링 하나보다 응 너무 진짜 누굴 진짜 잘해 띄워 띄워 아 왜? 와 가려면 안 되는구나 야 안 됐어 못 미쳤니 아 저 남자 것도 안 된대 누구 저 남자는 누가 아 근데 저 너무 가벼워서 근데 저 남자분은 안 될 거 같아 아 봐봐 아니 다리가 나이 반이야 너 안 뛰어? 여기까지 왔으면 누구라도 뛰는 거라도 시켜야지 뭐 나로 뛰고 싶을래 여기 뛰었다가 여기 여기 다이빙이가 못해요 뭐 어때? 아니 두려워 아름다운 상관없다니까 아 여기까지 와서 아무도 안 뛰는 건 좀 그렇다 근데 너 뛰어 너 뛸래? 너 괜찮을 때 아니 좀 더 야 올라가면서 분명히 내 음악 바뀔 거 같은데 안 돼? 너 아까 그 위에서 내려 봤을 때 어땠어? 아니 저리 내가 볼 때 100% 후회한다 내가 볼 때 100% 후회한다 오줌 쌀커면서 오줌 쌀커면서 안 돼 안 돼 나 그거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보기가 할 듯 진보기는 바로 할 듯 진보기는 바로 할 듯 진보기는 바로 할 듯 하하 나는 내가 풀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네 내가 한번 잡는다 내가 나랑 눈을 안 봐주실래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다 풀려버릴 거야 내가 뭐라고? 검실? 내가 번지 틀려고 했는데 말렸어 말렸어야 돼 누가 말렸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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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렸어 너희들이 하지 말랬잖아 우리가? 응 하라 그런 거 아니고? 하지 말랬어 아까 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가? 몰라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번지 혼내주려고 했는데 번지는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110kg짜리 점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쉽구만 바람 때문에 못 뛰어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네가 휘청휘청 거려서? 너무 가벼워서 안 되는데 그럼 산을 더 찌워야 되나? 얼마까지요? 한 200kg까지는 찌워야 돼 이거 그냥 막말 대잔치인데? 한 200kg은 해야지 200kg은 해야 번지 점프 가능하대? 응 바람이 안 날아가네 그렇구만 레지테리아 메뉴가 있어요 여기 누구? 여기 카사딜라 아 나초? 소프트 타코? 아 또띠아렛 그건 뭐예요? 탑도스 와우 왕창 하나당 두 개 써 나 이거 너무 많이 꾸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넌 내쳐먹어 맛있어? 맛있어 하소스 안 넣었으면 맛없어 하소스 때문에 더 맛있어? 그거 몇 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다섯 개 근데 얼마 안 돼 야야야 청소를 먹나? 얘 먹을 거 찾으러 간다 여기 주물리 맛 저 갈등 와아아 크기가 오아아 대박 정말 잘나 이거 제네 오오오오 조금발라 오오 와 아저씨가 나 비 먹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